이제 50벌만도 돈내라? 폭발탄하면은 건물이 손상해진다 어! 됐다! 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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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수없게 이거 뭐니야 비행기를 다.. 신선한 비행기를 다는데 어? 버거 걸려 샷했나? 어! 아아아아! 어? 뭐야 이거? 저건 못 뜯어요 쏴버렷! 적자재 아 괜찮아요 뭐 총알은 뭐하니까 쏴도 되요 이거 어차피 근데 이거 강화탄인데? 몰랐어 근데 나오나면 수쟁이 안나고 광물이 나와 어 국기 개항할 동안 예우가 부른다 이제 군대에서는 그러쇼 아 힘들어 이거 사람 등국 어떻게 확인하지? 네? 카페는 별로 안 들어있어 뭐 같은거요? 저저저저저저 관리 들어가갖고 보면은 멤버 나올거에요 관리요? 예 택배 타자라 석유 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넣어봅시다 뭐야 여기는 왜 안되지? 여기는 그게 안되는가? 나와 봐요 잠시만 나와 보실래요? 저요? 예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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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안되는건가? 높이가 안 맞아서 지금 안 만들어지는건가? 점프가 안돼 점프! 됐다 좋아 이제 되겠지 됐어! 역시 이것 때문에였군 아 드디어 달았다 자 힘들어 힘들어 끝! 음 키가 안되네 키가 안되네 좋아좋아좋아 여기에는 정식으로 정식으로 이제 된 어 패밀리 정규대원 일동이 여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이제 밴드 가입이 완료된 어 정규대원들이 모조리 다 여기 전시되어있어요 크.. 많다 많구만 진짜 이래보니까 어서오십시오 어 나중에 이거를 좀 크게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 비엠의 여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 쏘 들어오세여 어 들어오세여 안에서 이제 하드스톤 뭐냐 어 카드 돌려야겠는데? 어 러스트를 사야하는군 허허 여관잼 음 들어오세여 뭐라가지? 여기서 하드스톤 하시는 분 없습니까? 어 처음에 시작할때 뭐라고 하지요? 건버님 잠시만요 그.. 스나이퍼님 1초보실래요 방송에서 잠시만요 어디지 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매니저 드렸습니다 컴퓨터 사용량이요 컴퓨터 사용량이요 에헤 컴퓨터 사용량 어?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거야 짜잔 어 여러분 유튜브 구독 어 이.. 이 방송은 어 간접광고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음 좋아좋아좋아 아주 훌륭하군 나쁘지 않네 좋아요 아 여러분들 뭐냐 펜하트를 그리시면 어 여기다가 전부다 전시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복도에 그냥 다 도배를 해놔야겠다 쓰읍 보자 펜하트가 있나 저번에 몇개 받은거 있을텐데 올려야지 엠님 예 카페에서 카페 등급 몇대부터 같이 하는게 가능하다고 했죠? 일부터요 아뇨아뇨 이름으로 메이드맨 저번에 근데 센트님이 그때 뭐니 센트님이 그때 제가 메이드맨을 고쳐야되는데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래가 이제 밴들 옮겼지요 좋아 여기는 이제 어 좋아 펜하트 저장소다 다음달에 레노머킹즈요 어 레노머킹즈도 다 있긴 한데 생각해보고요 다음달에 그럼 한달동안 러스트해야돼? 잠시만요 한달동안 러스트를 해야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아마 러스트는 어 일주일정도 더할까 더할까나 안할까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 집이 털리는 시점에서 그만둘거 같아요 그렇최 오늘은 완벽하게 안 떨렸으니까 자 이제 펜하트를 한번 볼까 펜하트를 한번 볼까 큰일라 흐흐흠 흐음 흐음 수샷 뭐여 이거 뭐 지식지식거려 어 아니 원윤은 찾아난데 원윤은 찾아난데 원윤은 찾아난데 원윤은 찾아난데 원윤은 찾아난데 계속 서비 아아 가만히 있는게 해결이지 흠흠 보자 이미지 요하를 따서 와아 길다? 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원하겠지 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원하겠지 다시 어? 어? 분명 앞으로 가고있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방송 원하는거 아닌가?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시즌2끝난지가 언젠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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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어 그래서 이제 시즌3를 학가만 학가 학가만 학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가만 학가 학가만 학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야 근데 이렇게 색취해 Нов거 멋있네 응? 쇼군 돌타워 토타로 쇼군 어 절망의 비엠 조선 에피소드 어 도미 시즌2 기다리짐! 이때 되면은 시즌2가 시작이 되겠지요 자 그럼 다른거 쇼곤톨타워 근데 솔직히 아 제가 이제 CPU를 바꾸면은 이제 슬슬 한번 해보려고요 어 생각중입니다 같은 그림이 두개 같은 그림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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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이건 이제 유튜브 썸하트들이죠 여기는 오른쪽은 이제 쇼곤톨타워 왼쪽은 엑스컴 쯧 진짜 나는 이제 썸하트 잘 만드는 것 같다 예술적인 편집이야 예술적인 편집 얼마나 멋진가 예 지금 저 레이더콜 안들어와있어요 스카이프를 잠깐 들어와있습니다 레이더콜이 지직지직거려갖고 어 지금 잠깐 스카이프 들어와있어요 야 이건 누가 이거 팬하트라고 올려놨냐 이건 뭐지 준설립 선하님? 아 이거는 이건 누가 이건 왜 올려놓은거야? 이거 뭐야 이건 왜요? 봐요 이걸 누가 올려놓은거야 서버는 친추데이잖아요 라이버님 그냥 들어오세요 친구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저거는 누가 올려놓은거야 도대체 자 다음 백변하고 메모리 비우세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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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있나? 보자 보자 뭔가 또 쓸만한게 있을거 같은데 보아앙 다닙소 여러분 라면 라면 오케오케오케 다음 다음은 그때 우리 머리야 이거 갑자기 뜬금없는 추억팔을 하고잇는거 같은데 자 짠 그땐 대항인시대도 했었지 새벽방송으로 엄청 오래 하시던데 이거 오래했죠 새벽방송으로 계속 했었으니깐요 애님은 더블모니터 맞죠? 맞아요 더블모니터 해갖고 좋게 했었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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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있나? 오늘은 추억입니다 추억 추억을 싹 다 모아놓겠습니다 보자 또 뭐가 있을까 아 여기있네 이제 드디어 팬아트가 하나 발견됐다 짜잔 짜잔 드디어 팬아트 브라이버님 한글로 바꾸고 오세요 한글 뭐냐 영어로 바꾸고 오세요 클렌초대를 못해요 닉네임 변경하고 오세요 영어로 아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나중에 캔방할 때 쓰려고 돈 들어가면서 특수제약한 가면 실제로 제가 만든 가면 실제로 있어요 지금 옆에 굴러다니고 있어 캔방을 할 일이 없으니깐 페이대에다가 위에 비엠 적어놓은 이 가면이 실제로 제작했어요 했는데 천사 쓸데가 없어서 지금 묵혀두고 있는 가면입니다 근데 엠님 이 마트에 전화하면 전화 받을까요? 잠깐만 이거 전화번호 있네 이거 떼요 빨리 이거 안 돼 이거 전화번호 공개하면 안 돼 이거 빨리 없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전화번호로 적혀있네 잠깐만요 헛 에어드라이브 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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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리기 일단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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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도와요 일단 가렸으니까 됐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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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전화번호만 가려놓으면 돼 방송제재재 오케이 나와봐요 얼마 남았습니까 체리야 구속 끝 끝 자 더했고 자 다음 다음이 이야 여기는 그냥 명예의 전당인데 기어 털리면 누구누이 쫓아간다 보자 아 이것도 있어 그니까 어떤 시청자분이 그냥 가볍게 그려주신거 그냥 가볍게 그려주신거 짠 야 안보이잖아 보이는데 안보이는데 보이는데 안보이는데 안보이는데 보이는데 안보이지 않수 앞에 소음기 달아서 그래요 총앞에 소음기 달면 핍핍핍핍 그려요 야 우린 뭐 많네 그냥 방송 오래 했다 생각보다 전설님거 아니에요? 어 그럴걸리 아마 봅시다 전설님인가 전설님 대기하면 아직도 적어던데 헐 헐 맞네 질설림이 그렸네 도깨들 때문에 보이질 않아 어떻게 된거야 이게 자 그러면 그럼 펜하트는 끝인가 아니다 제일 앞에 뭔가 있다 싶은데 뭐가 있지 아 옛날에 데이지 할때 사진인데 이거 전시해놓을까요 흫흫흫흫흫 데이지좀 안하시면요 데이지 흑스로레라 우리 데이지 우리 뭐니야 이때도 우리가 사람이 많았네 항상 우리는 사람으로 승부를 보는거 같아 자 데이지 우리가 한때 데이지 했을때 봅시다 우리가 이때도 여기가 사람이 많았었구나 야 한 10개 만들어 틱틱틱틱틱틱틱틱틱 레드보드가 드려서 입을 잃었군 예 레고님 입 열었어요 아 맞다 레큐님은 처음보시는구나 레고님 말라는거 데입 입대?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허 그러니 입대닷 입대잼 짜잔 이거 기억나요? 레고님 뭔소리에요 저 이때 방송 보지도 않았는데 맞나? 방송 보고있을때던가 갑시다 아 건버님 좀 좀 으아악 쉣 으헤헏하 female ㅋㅋㅋㅋㅋ Rich 이거에 대해서 빨리 설명하는게 좋을것이요 아이고아이고 아직 이쩔히 절 한개 남았네 헉허 아무 생각없이나 머야 nueva 이거 저 신낭 좀 박아놓읍시다 갑니다 깜짝 놀랬쌄써? 야 뭐야 눈이 펄해지고 있어 앞이 안보여 자 tp 받았어요 아 tp 검은 tp에요 오케이 받았습니다 침낭 좀 깔아놓읍시다 그리고 세톤도 좀 쳐놓고 잠만 눈이 허해진다? 라지스 뭐니야 메디캣이 있네 먹는다 아 깜짝놀래네 됐으 됐으 아 암살지도 지금 뭐니야 왕권을 탈취할 선생님이 온다 홀로 갈뻔했습니다 어디야 여기 비닐번호 거의 있어요 뭐야 어디야 여기 길을 잃으셨다 자 뭐 갑자기 일렉 한 번 걸리더만 무한의 미로 속으로 돌아왔는데 뭐여기 야 뭐야 뭐야 야 길이 안나와 흐흐흐흐흐흐흐흫 야 이게 무슨 큐브야 비엠길은 계속 있어 아 오케오케오케 드디어 길을 찾았다 야 야아아아 기지안에서 길을 잃었어 야 근데 내가의 정돈데 적들이 여기 오면 어떤 기분일까 오 석여지 죽이 돌아간다 쯧 돌아가요 어 그니까 비번을 차도 길을 못찾아 어 뭐야 이거 암살자닷 갑시다 갑시다 아 이거 육칭이지 앗쨰 앗 하하하하하하 아 왜 또 그러시죠 에이 뭐야 제거 안해놓습니까 아 이거 제거 못해요 다리몽둥이 또 날라갈뻔 했지않습니까 됐어 자자자 이제 이제 계속합시다 빨리 없애 깨알잼 야아 봅시다 다음 또 뭐지 비엠인집 매칭이에요 지금 저는 그 그 그 뭐 덕의 방 앞에 있어요 덕의 방을 이상한 어 뭘로 되덮고 있어요 야 근데 우리가 진짜 이때부터 사람이 많았구나 어 석여 또 나왔다 우리 패밀리온 그니까 이게 우리 패밀리온 1기인가 2기 때다 싶다 어 이게 우리 패밀리 1기인가 2기 때다 싶다 뭐에요? 전부다 풀무장하고 다 돌아다니는거 목재를 만개씩 먹는구나 석여지 죽이 그러고보니까 나는 이런게임을 하면 항상 혼자가 아니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항상 정중앙의 호의를 받고있어 어 항상 호의를 받고있어 어 이때는 이제 어 뭐냐 분대장 분단장시절 블루병장 맞아요 블루님하고 카이님하고 다 같이 있었대되지요 어 블루님은 현재는 하하사잼 어 소대급 이때도 총을 막 들고다니었으니까 야아 우리는 항상 뭐냐 혼자가 아니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자 다음 다음 또 뭐있나 아아 우리 그때 파티했던거 아아 파티했던거 이리와봐요 이거 이리와봐 뭐요? 원비그건 이리와봐요 봅시다 저 내봐요 나 어? 아니 저 이거 그거에요 딴거랑 같이 있어요 저 뒤가 두개였어요 하나 없어요? 하나 빨간색있다 오케오케 아 여기 왜 설치가 안되나 두거 됐나봐요 씹혔나봐요 제가 들고있던거지 캔슬됐네 캔슬됐어요 캔슬됐어요 그러니까 스킬도 초기화됐어요 네 빨간색 하나 그죠 이분들 지금 무언가 두 분이서 억소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자 야아 항상 많았구나 우린 항상 대단해서 우리는 무조건 2인 이상으로 움직였어 멀티게임같은 가면은 절대 혼자로 안 움직였네 아 또 씹혔다 안돼 검은색 티가 봅시다 카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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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님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제 교훈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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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효가 나는데 캐질 못하니 스커트 스커트 이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스커트 벗으시라니까 우리는 어 우리는 광물이 필요하단 나만 광물이 부족합니다 뭡니까 뭘하는거요 오오오 서랭님 그거 이상하셨어요? 멋있는데 서버 들어왔어요 1번 쳐주세요 오라이버님 1번 쳐주세요 어 1번? 어 1번 쳐 돌란께? 뭐야? 어 됐다 보자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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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비아따가라앗 어 아이라이 뭐 데미지는 안들어 하지만 클램받았습니다 클램받았어요 그리고 오라이버님 스카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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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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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내가 우리 2번님이라 저장해놨나? 아닌데? 그 1 쳐봐요 1 1 1 1 1 1 쳐봐요 당구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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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하고 당구 니 됐스 보자 아이디? 오케오케 오케 조금만 기다려요 오라이잼 크으으으으 명예의 전당짐 훌륭하네 검색 스카이브 검색 자 오라이버님이 두명이나 되는데 뭐지 이거 몰라 둘다 초대 검색 어 둘다 초대 뭔 두개나 했어 뭐랍니까 어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지금 어디앞에서 지금 어 어 뭘하는거요 잠깐만 왜요 움직이는 순간 없어지는거요 잠깐만 아싸 다시 이친다 좋았어 눈 내 눈 죽지도 않아 스라이프님 지금 뭐하시는겁니까 으아 허허 전화하는 이어폰 그렇군요 오케 오라이버님 초대했고 마이크 바꾸셨다고 그랬죠 컴퓨터하고 오케이 이거 고리 뭐냐 눈치깨면서 이거 밝게 할래요 자 앉아봐요 전부다 스라이프님 앉아봐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일 어 이씨 예 스라이프님 밟아요 자 다시갑시다 자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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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하나 둘 셋 일 이 다시 여기 어떻게 어떻게 해야하지 아 두 명이서 두 명이서 아 그래요 자 갑시다 아 먼저 가시죠 헤헤 해님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어 뭐야 없어졌어 사라졌어 아싸아아아 근데 데미지 먹었어 데미지 먹었다께 초대 초대 빠르면 미스파람 예예예예 뭐야 이거 왜 또 생겼어 자 앉아 10개 더 있어요 앉아 앉아 하나 둘 셋 일 밟아요 컴퓨터를 바꾸니까 헤어스탕이 달라붙게 목소리가 아웃솔 좋네요 주사기 오큘러스 러스트에요 오큘러스 러스트 모르겠어요 잠시만 나도 줘요 뭐야 붕대요 출혈이 지금 계속 흘러요 애초간길은 남아 도니까 흐흐흐흐흫 아잇 좀 어 좋은거 좀 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씨 이게 어딥니까 하하 죽어야 별치 벌 뭐냐 별 벌치 의묘했을듯 그런가 일단은 붕대를 좀 가는데 거기를 바.. 뭐야 거기 바꼈어 음 아니면은 저 저기 아우지 가갖고 아우지 복구에서 거기서 아우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쥐가 난리가 났네요 아우쥐에 광물나오네 아우쥐에 광물도 나오는군요 아우쥐잖아요 수동이 되버렸네 광산잼 아우쥐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네 추천 아우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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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에서는 온갖 다섯가지의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멤버 카이님의 카이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는 전시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게 뭔진 잘 모르지만 아시는분도 있을수도 없을수도 포올님이 전시되어있네요 어 잠깐만 아우쥐왔어요 아우쥐오쥐오쥐 젤외벽에 있는 문 잘안열려요 쭉 설치해 빨리 저저사람 누구에요 아 아 벙커도 있고 아우쥐에 뭐 있을만한건 다했어 비엠기는 뭐 엄청나게 달려있고 아세요 안죽어요 아궁끼리 쏴도 아궁끼도 안죽으니까 쏴도돼 좋은 아우쥐다 니코디코디 밖에 모르러 아 그래요 그렇구만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 아닌거같은데 너무나 안봤어요 아닌거같은데 그거 제가 한거아니에요 너무나 안봐요 아하 본적이 없거든요 오케오케 자 그러면은 빨리 뭐니야 천년무원님은 여기 사실래요 여기 사셔도 되는데 여기 사시겠습니까 여기 안그래도 관리자가 필요한데 우리 여기가 바로 본부 밑이거든요 본부바라이로쪽이라서 아우쥐 상관 원래 여기 채굴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뭐냐 고급처리나오는 채굴기가 있었는데 애들이 뽑아갔네요 자 문 하나 만들고 문을 만들고 그리고 키패드도 하나 만들고 아우쥐 보고나합시다 빨리 이제 아우쥐를 빨리 보고나합시다 야 근데 아우쥐 생각보다 크다 아 아 건설차단 건설차단 푸시고 어 건설차단 푸시고 자 아우쥐 탕광 밑으로 내려가는 탕광잼 자 뒤로 돌아가서 음 이렇게 많았나 자 비번입력 비행기 보이네요 비엠표시 그럼 우리 비엠기가 보이면 그건 전부 우리 영역이에요 어 전부다 우리 진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 다 할꺼야 저 표시가 있으면은 어 저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다고 어 보물창고 같은 표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아주 그냥 난 전세계에 비엠기를 남겼다 자 어 좀 튼튼한 성벽을 한평짜리 뭐니야 경비실 아 저기 저게 바로 관리자 건물이에요 어 저게 바로 관리자 건물 어 생각보다 좀 커요 어 저어서 사는 영광을 드리지 아 천연모님 저도 사시면 됩니다 아 어 내가 한평씩 내가 영지를 사사할게요 살아 레고님 레고님 내한테 TP하면 타봐요 뭐 보든 집이 하나 생겼어 아잉 아 일을 안붙였구나 어 말이 안통해서 아마 어 어 왜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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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이분 누구지 TP죠 방금 너한테 죽었는데 어 어 누굴 죽였는 자 우라이버님 아직 클랜 안받으셨나? 사람 발소리 들리게 바로 싸버렸는데 왜요? 우라이버님이었어 어허 어 우라이버님 아직 클랜 안받으셨고 세인테님도 아직 클랜 안받으셨네요 근데 어떻게 당연 방법이 뭐죠? 어 받는 방법은 보자 이거 치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 쳐드릴게요 클랜인 조잉 샴페인 어 샴페인 어? 이거 치시면 됩니다 이거 치시면은 아 잘못심 잘못했었다 잘못쳤다 잘못쳤다 자 슬러시 클랜 조잉 IC 이거 이거치면 되요 이거치면은 클랜 가입됩니다 G E님 저도 해줘요 거믄님 되있잖아요 그럼 되있는데? ja 오늘 들었는데 맞네 거믄님 안됐네 왜 안되있대 너무 당연해서 당연히 안하고 있어 에잇 아 건버님의 문제네 아 건버님의 문제여 자 가벼워 어 저 로켓 탄밖에 없는데 팡팡 건버님 초대했어요 뭐가 나왔네 원유다 원유 축축 이거 설치만 되면 원유 이제 두 개 생성할 수 있는데 됐다! 잠깐만요 잼님 석유 부자 됐어요 오! 예 석유도 나옵니까 석유 지금 석유 생산라인 두개랑 나머지 다 광물이요 오! 하나 둘 셋 네 그 뭐니야 건버님 가입됐고 더 가입됐나? 석유랑 광물 총합해서 여덟 개 돌아갑니다 1평짜리 문 하나에 문 두개 달렸고요 우라이버님 가입 안되있어요 그거 두개인거 같은데 제대로 치셔야 되는건데 한자쓰는사람 외국인이요 에어가 이제 외국서버다보니까 외국인입니다 저는 중국인 같은데 아니 BF로 써야되요? 예 BF 써야지 당연히 그대로 치면되요 그냥 아까 제가 찾아드린거 됐어 외국님 내가 베이스가서 포펄탄 가져올께요 뭐 또 또 뭐니야 분해해 볼만한 곳이 생겼습니까? 아니 뭐 별건 없는데 혹 혹 자원 좀 있을거 같아가지고 보자 아 외벽이 다 깨졌네 스냅퍼님 제가 가지고있던 포펄탄으로 일단 한번 벽 하나 뚫어볼께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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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해주신 그림팔같은거 여기 붙여넣으면 되고요 어.. 3명이면 충분해 어.. 3명 아 팬아트 올렸어요? 오케이 팬아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여러분들이 팬아트를 그려주시면 바로 러스트에 여의드립니다 뭐 하라는건 재미삼아 한번 그려보라는거죠 뒤에 계속 누가 쫓아오는것 같다 기본탓인가? 자 자 이정도로 탁 해놓고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연결을 desse 됐나 어 야 검버님은 그거 한번 받고 바로 도망갔어 역시 우리 검버님 바로 도망갔당께 아 초대요? 초대..초대는 돼있어요 그냥 바로 명령어만 치면 돼요 그니까 초대를 다시 주고 그게 아니라 초대를 한번밖에 못줘요 초대는.. 어..한번밖에 못추고 이걸 치라니깐요 이거 어 이거 bf 이거 저 문..문 약해요 문..체력 100 남았어요 자 클렌 조잉 bf 저거 그냥 고대로 치면은 어 됩니다 보자 방송국에 뭐가 하나 올라왔다고? 방송국에 뭐가 올라왔을까? 방송국에 뭐가 올라왔을까? 보자 낙서장 그림판 일걸? 그림판 일걸 아니 이거 어디서 올리셨습니까? 낙서장! 러스트 펜하트! 엥?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이 올라온게 없는데요 그냥 펜하트 갈로치고 물음표 끝인데? 그림이 올라온게 없네요 여기 여기 반대쪽문 체력 344 오케이 오케이 올라오서 아 다운? 다운이요? 없는데? 아 다운은 안돼 올려야돼 무조건 그림파일로 안올리면은 여기 추가를 못해요 어 이게 그니까 주소를 불러오는거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와야됩니다 어 클랜 가입됐나요? 잠시만요 확인해볼게요 누구요? 우라이버님이요? 네 네 가입되있네요 다 가입되있어요 자 동기화집 자 문 한번 더 열어주고 여기 문이 더 많네 그렇죠 비엠기를 니들이 우리의 성을 파괴하면 우리는 더욱더 큰 성을 지어서 그것을 뭐니야 영광을 누릴 것이다 우라이로 우리는 파괴해봐야 계속해서 또 지을거란 얘기죠 됐고 야 아우지탄강 크다 이번엔 진짜 80 규모가 커졌어요 지금 그래요 아우지탄강도 생각보다 규모가 커졌어요 지금 이정도는 만들게 아니었는데 봅시다 자 자 곳곳에 비엠기를 달아주고 우리는 광신도기 때문에 어 좋아좋아 자 여기도 어 비엠기를 하나 턱 지워놓고 어 괜찮지않나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자 좀 높은데 아 저기 저 거다 지어야겠다 저굿에다 지어야겠다 저굿에다 지어야겠다 건설차단 아 여기 성문도가 열어났네 철조각있나? 아 있네 바로 그냥 건설하면 되겠다 봅시다 그리고 문을 하나 달아주고 키패드를 타는거 봤을 때 누가 있었던거 같은데 어떤거요? 자 올라가봐요 잠깐만 열리 건설을 하고 봄부에 침낭 설치해야되는 도구함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올라가야되요 비밀번호는 우리 카페에 있구요 여기서 해봐 여기서 허허 아 멋지다 됐고 회전 어 어? 침낭 침낭 충성 갑시다 수리하는거랑 문 한짝 별거 없네요 근데 여기에 건설차단인데 건설 그게 없는데요 장롱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헐 보자 여기 올라가서 저길 지어야 되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보자 여기를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가야되는데 점프 됐다 자 그리고 뭐 밑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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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닛 하민적사람 자 간판을 그립시다 좋아 됐스 완벽해 야 이제 마음에 든다 누가보면 진짜 북한인줄 알겠어 뭐야 이거 보이죠 응 이야아아아 그걸 다시 게시판에 올리거라하면 안되나? 아 그런 귀찮은 짓은 안합니다 러스트가 지금 얼마입니까? 러스트 얼마입니까 여러분 잡았어요 오케이 몰라요 글쎄요 24.99달러정도 안하나? 하나? 그정도밖에 안하시오 몰라요 몰라는 뭐요 한 24.99달러정도 할거에요 아이 그걸 모르는게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된 진판인지 아 신기하게 엄청 예전에 샀으니까요 아 그래요? 전 안 샀으니까요 이놈 부잔데 왜요? 황금고블린? 예 완전 황금고블린 아닌가요? 대문 좀 들고 와주실수 있어요 대문이요? 대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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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니야 1초요 바로 그리로 갈게요 잤어요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갑니다 으아아아 갑니다 직접 방을 만들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전부 다 만든거에요 자 우리의 뭐냐 전초기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전초기지였어요 서격기지는 잘 아니다 아 전초기지입니다 전초기지입니다 저기 안쪽이 이제 기지에요 귀 돌려보시면 돼요 봅시다 오오 밖이에요 예예예 여기다가 지으면 돼요 TP좀 받아주세요 밖에는 아니 그냥 문 아무데나 여기도 할까요? 네 와 이거 누구야 적당하게 일단 도망온건데 저 도망온건데 상악한가운데라니 개인윈쩍 오케이 오케이 TP하세요 자세 TP 채팅 왜요 왜 안돼 스네 que 니가 치셨다고? 예쓰 오케이 와이송 박아놨네 예쓰 예쓰 자 이제 건설차단 쭉 박아요 예 잠깐만요 저기 조금 틈 있는데 보고 한정은 하고 볼게요 케이패드는 들어가 봐 하갈게요 어구 진짜 만린 장상을 지어버렸어요 자 키패드 받고 빌보로 설정하고 광물 캐시니까 이건 진짜 광물 캐는거에요 지금 전부 광물 캐고 있는거에요 기름만 넣으면 다 돌아갈 수 오오오 근데 여기는 석유도 나온다며요 석유도 두개있어요 나머지 돌하고 다른거 캐는데 장르 설치할게요 저도 설치 못하게 돼 왜 설치가 안되나 여기다가 또 새 톰을 해놔야겠네 설치가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모르지요 집에 갔다올게요 집에서 램프하고 또 그런것 좀 들고와야겠네 자 저기서 이제 아까 밤이라서 제대로 안보였는데 저기서 이제 광물하고 기름이 채집되는곳이에요 광물하고 이제 뭐냐 기름같은거는 저어서 다 채집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본부고요 이곳은 바로 우리의 본부입니다 본부입니다 여기가 본부에요?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본부있잖아 본부 자 봅시다 황 가죽 지방좀 있어야 되고 천조가리좀 있어야 되고 천이... 어딘가에 있을텐데 지방만 잔뜩 있네 지방... 됐고 천 천! 천이 없어 천이 없어 아 방금 파민직에서 죽인 얘 안에 천이 있던데 3천개 천은 무조건 들고 와야돼 천은 항상 없어요 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천이 필요해 철가면이 방어가 더 좋네 네 제일 튼튼할거에요 아마 이거 TP 더 이거 리모였더라 엥? 리모브 치면 되죠 예 보자 10만 됐고 천 5만 때려넣고 이제 램프도 만들고 램프도 만들고 램프가 여깄다 저금연료가 필요하네 으으 귀찮아 만들었 이거 다 돌아가게 되면은 엠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연료가 없거든요 저금연료가 필요한거에요? 예 저금연료도 근데 저기 원유 뽑아서 그 원유 바꾸는걸로 해서 바꿔가지고 아 나 저금연료 아 그 한금고발린한테 주웠는데 아 근데 저거 그거 한번 보고싶은 원유로 돌릴수는 없나 이거를 원유로요? 원유는 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어느정도 가능할거 같은데 일단은 만들겠습니다 해봐요 할수있는건 다 해봐요 그냥 어차피 뭐 자원은 어 저 뭐냐 2일 파밍해가 넘치는데요 뭐 부담없이 갈기라우 자 9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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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아 어두워 여기 왜 어두워 800개 됐다 하나 가동시켰고 네 원유 800개 생산됐어요 지금 헐 보자 여기다가 관리자 건물 하나 지어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실험해봐야지 원유 바로를 좀 환하게 만들어 놓고 얘네 엔진이 왜 있어? 여기서 까마귀 소리가 나는데 까마귀 소리가 여자 웃음소로처럼 들리는데 기본 탓인가 역시 안되는구나 하나 더 가동시켰고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원유 왕자이기도 만들게요 알겠습니다 판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관리자 건물 짓는 중 대충해요 여깄다 정류기 원유는 소형 정류기에 나무랑 같이 태우면 저금용으로 나와요 지금 그래갖고 정류기도 설치해놨어요 저 3개 가동시켰어요 원유기랑 채식기 2개 잘했어요 장류기는 원유 옆에다 놔야지 보자 이번에는 한층을 잠시만요 아 여기계시구나 이거 엘민이구나 예 짓고는게 저지요 보자 황금 자 미친듯이 건설 야 레벨이 84야? 헐 엔님 이거 어 원유 나온다 원유 나온다 원유 나온다 디디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기서 추출중이에요 어 건물님 들어오셨어 웬일이래 기둥이요? 아 이정도는 기둥 없어도 돼요 그냥 쌓아도 됩니다 어 그냥 쌓아도 어 잘 돌아가요 보자 낮은 벽 됐어 아 역시 어 건설은 어? 모양새도 중요하지 됐어 어 건설은 모양새도 중요해 어 건설은 모양새도 중요해 어 건설은 모양새도 중요해 솔직히 말해서 모양새보다 중요한건 없어 자 됐고 이번에는 어 창문으로 어 전부 다 해서 보자 이쯤에 하나 박아놓고 나무를 좀 넣어놓읍시다 나무 한 천개면은 다 안탈라나? 건축대요 아니요 건축대 어 나는 기술이엇 어 나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지 어 건축은 배운적이 없습니다 아 건축은 게임으로 배웠어 하도 건설게임을 많이 해서 아 여러분들이 알지 쟤 그걸 모르는구나 어? 내가 네살때부터 컴퓨터를 잡았어 언니 제가 손에 들고 있는게 모래요 뭡니까? 어... 약간 위험한건데 뭔데요? 올라와봐요 봅시다 김치캐스요? 뭔데요? 시퍼미까? 아니야 시퍼면 당연히 시퍼도 다를텐데 뭡니까 뭐야 뭐가 뽀사전수 밟아야 빨리 제거해 어디 보자 이거를 이러면 될라나? 어디 나갔네 효과는 미미했다 엄청 미미했다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이거 폭탄 해치 안되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 돌아가고있어요 악물 캐는거랑 그런거 그 그 내시체 고마의 그 그 뭐니야 그 길로 고마의 놔둬서 내가 가지러와 쏘다 연료 챙겼는데 빨리 얹어놓아서 연료는 들고 가도되요 아 근데 이미 다 가는중이라서 야 지뢰에 원샷에 골로가네 헐 헐 징긋짱 때릴까 자 제일 중요한 건축 또한 가고 위에 이거 버리고 화살도 버리고 새걸로 바꾸고 이것이 바로 자동화된 아웃입니다 아 훌륭하군 훌륭해 위에 올라타면은 올라가지라 아니 안올라타지 안올라가지죠 당연히 으 으 으 으 앗 올라간닷 자 한번 지웠어 됐어 징긋 폭사했네요 어쩌다보니까 폭사해버렸어 자아 여러컴 여러컴 이제 건물을 대충 지워놓고 뭐야 이건 도시마 미친 한번으로 쏘았다가는 오지탄과 수동력을 내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레고님 아시겠습니까 자아 예앱 됐어 오오케 어 대충 됐고 이제 빗짱빗짱빗짱빗짱빗짱이면 되겠네 완벽하군 자 완벽하군 이제 이제 뭐냐 아오지탄강에 이제 뭐냐 분위기를 한번 해볼까 Uh 초소지어야죠 자 사다리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사다리 갖고 이제 뭐냐 초소지워놓으면 뭐 짓을것 같은데 사다리 GOT 이거 필요해요? 이거 천 천종말이 필요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합금 이거는 그냥 우리 베이스 짓는게 아니라 그냥 세트장 짓는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짓는거에요 아니 여기는 세트장일 뿐이야 신경쓰지마세요 여긴 그냥 세트장입니다 문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어 탐조종 놓고 아 탐조등 빨리 나와라 아 탐조등 나오면 진짜 멋있겠다 이제 초소 앞에다가 탐조등 좋쇼 보자 건물차단 뭐야 어 추워 옷 좀 입어요 놔야겠다 자 여기다가 여다가 이제 그걸 짓자고 판금 됐고 어 벽 벽 벽 후탑 넣고 좋쇼 벽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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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벽 이 상태에서 어 하느냐 돌리고 그 다음에 사다리 만들고 어 사다리를 만들고 어 사다리를 붙이고 올라가서 어 뭐야 어디갔어 여기 어 아 맞다 여기 그거 안했지 천장 만들었지 빠졌어 어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빠졌어 어디갔어 아 이거 다시 이거 사다리 박으면 되는구나 됐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됐네네 어어 어어 시급했다 자! 오쩍 오쩍 있겠으면 입어요 아 입어요 됐어 자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서 지워놓고 보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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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받고 기둥을 4개 받고 리브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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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던데 여기 어 여기서 리브브드 안되요 그냥 없애야돼요 재래놓고 이제 조명한개 조명한개를 빠악나두면은 완성됐다 밤인데 만든거 지금은 괜찮네 그리고 여기는 지붕을 달아야겠지 지붕? 저거 지붕 달리나? 저거 지붕 안달리나 설마? 안달리네? 어 그러면은 그냥 바닥만 달자 그냥 바닥만 닫시다 자 바닥을 달아 왜 안달려? 뭐지? 왜 바닥이 안달리는건가? 뭐라 그냥 이리 놔둘까요? 이리 놔둡시다 자 망루 한개 완성 참 볼품없는 망루다 창문으로 만들까요? 아님 담블럭으로 만들까요? 어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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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니야 15명 1좀 쳐보실래요? 어 15명 1좀 쳐보실래요? 그 말고 15명이 우리집이 철거 온대요 아 우리집 털고 있는 사람이 좀 많구나 흐흐흐흐흐 어 우리아이버님과 뭐니야 스라이퍼들이 구태탈을 일으켰다 15명 뭐니야 그 1좀 쳐보실래요? 15명 아히 5명 그러시며 아 갑니다 일 지치믓하니깐갑니다가 아니라 일 처벌하니깐 갑니다가 아니라 일을 처벌하니깐 외모쳐 일을 죄 치질 못하니 어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권수 잡았네요 나가세요 야 눈발라야지 요런건 눈발라야지 망놀왕이는 성격밖에 안보였는데 그런가요? 망놀을 한 2층까지 올려도 될거 같은데 그렇담 나는 블랙을 넣겠다 난 벌 블랙 넣었는데 아 그런건 매니저들이 빨라야지 빨리빨리 딱 눈치 보고 아 임마는 이제 없어지겠구나 빨라내지 봅시다 일단은 중앙에 중앙에 일단은 램프를 하나 얹어놓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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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사하러 오겠지 아니면 구라구 어이 나도 에어 서버 어이 오른쪽 밑에 서버까지 왔잖아 찾아오시라고 허 서버까지 만들어 놨잖아 어 뭐가 불만인데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줘야되는데 내가 TP까지 받아줘야되 어? 참 네 어 왼쪽 밑에 서버 서버 공개해놨으면 되지 뭘 바라는거야 아 아 자 어디에 바라나 네 TPR이요 아 난 또 이때까지 T T TPR이 TPA는 받는거고 TPR이에요 오오 오오 전방에 멧돼지 가긴 멧돼지 목을 차라 가살 근데 맞어 왜 슈퍼가 타는데 뭔소리에요? 그러게요 오다가 총맞을 듯 그렇지요 예 갔다와요 그냥 아 저 세텀 안되있는데 세텀 좀 해놨? 아니 레퍼리스 계속 안돼요 하하 스라이퍼님 기지에요? 스라이퍼님 기지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늘 또 열심히 파밍을 돌고 계시는구만 아 사막이 아 근데 여기가 사막이라갖고 뭘 더 치울게 없어요 누구지? 누구지? 닉네임이 안보이네 보라이버님 아니에요? 멧돼지 크로스보우에 함박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방이에요 짱짱 세요 크로스 뭐니야 요즘 레고님 왜이래 어그로가 많습니까? 설마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레고님 그그그 레고님 요즘 왜 어그로꾼들이 많아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거야? 아 저 보고 한 말 안있어요? 아 저 보고 한마리 매니저보고 한마리 매니저보고 레고님도 포함되지요 요즘 왜이래 어그로가 많습니까? 말로 어그로 심하다고 말하는거였어요 바로 말투 1번에 어 어 왜이래 뭐 가정교육을 뒤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관심을 그렇게 줘야되나 아 난 남자는 관심을 안주는데 여자 어그로꾼이 몰라도 남자 가세요 컴퓨터는 두발달린 사라이 하나 만든거에요 저런 네발달린 짐승이 하나 만든게 아니라 응 어 관중들이 많아 공부에서 제가했어요 오케이 뭐 뭐 호계오나 어 뭔있으면 얘기해요 여기에 뭐냐 아우지도 두갈리로 더 몰아놓을까 누가 우로 끌었어요 와갖고 뭐 열다섯명이서 당신 일자부러 갈꺼에요 뭐에요? 하고 웃기고 있네 와요 6명이서 씹어먹는 재미를 보여줄게 구조사항이 못쓰게 되있어요 아니면은 아르마.. 아르마로 와요 그리고 저 성벽 깬다고 아마 열받을거에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로켓을 한 15대는 맞아야되더라고 저흰 건물짓다가 잘못 들었어요 아르마요? 아르마면은 뭐 아르마로 가면은 저양반들은 진짜 한.. 농담하니라 백명와도 못이겨요 스나이퍼님 혼자있어도 이겨요 열감지가 없는 이상은 백명이 몰려와도 못이겨 밴드에 어딨어요? 밴드에 글로 올라가있습니다 밴드 뭐니야 도미네이션 말고 비엠패밀리 있는거 맞지요? 도미네이션 헐 그럼 안되지 도미네이션 누가 도미네이션에 그 뭐냐 비일본 올려놓습니까 당연하지요 아 좋아 대형용강로 대형용강로요 그럴까요? 여기다가 대형용강도 하나 놔둘까? 보자 대형용강로 대형용강로 아니야 대형용강은 여기 놓을 필요없었지 여기는 그냥 생산기지지 정제는 본진에서 하는게 나아요 뭐 사람한테서 기름이 나오네 왜? 예 이거 비밀번호 어디있지? 네? 이거 문 비밀번호 문 비밀번호 그 밴드에 있어요 네 밴드 아예 공지상에 올려드릴게 그냥 보자 공지상 어디서 자 밴드에 공지를 아예 올려놨습니다 저기 앞에 분 아 됐다 여기다 뭐 지어볼까 여기다 그냥 그거 지어볼까 어 좀 커다란 집 커다란 집 여기다가 뭐니 일단은 중앙 뭐니 시청은 지어놨고 우리 개인적으로 집 만들래요? 뭔가 좀 꾸미긴 해야겠네 너무 허전한데 여기 여기 개인적으로 집은 그 베이스에다 만든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냥 털려버리면 여기 그냥 재미삼아 만들거지니까 재미삼아 만들거지니까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그냥 재미삼아 자 건축령을 내립니다 빨리 여 여기에 허전한 곳을 빨리 채워넣어 얍! 저는 초소를 지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니 뭐니 일단은 텐션이면 초소 짓고 여기는 빨리 허전한 걸 없애기 위해서 빨리 건축물을 지어요 흠 음 와 초소가 잘 만들어지고 있군 아 집을 누가 숙소 겸 자 빨리빨리 지으라오 여기는 관리자기지입니다 관리자기지 그게 없네 제일 중요한게 없네 갑시다 어 관리자기지 이게 없으면 되나 아아 그렇지 완벽하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가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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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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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깄네 좋아 여깄따 자 위대하신 수령동무 좋았어 어 수령동무 왜왜왜왜왜왜 드디어 누가 쳐들어왔나 아야 오 좋군 자 좋아좋아좋아 북한의 모든 업소가 김부재 초상화는 뭐니야 무조건 달죠 흠 우리도 달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군 자 빨리빨리 건설하라오 아 건축 소음기술이 맘에 든다 건설해 빨릿 비정은잼 비정은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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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레고님의 상상의 나리를 펼쳐봐요 야동만 보지말고 얘기할래요? 어 빨리빨리 상상의 나리를 펼쳐봐요 멋있게 함 치워봐요 빨리 제 컴퓨터에 있을까요? 얘기해볼까요? 어 애니 뭐냐 19금 뭐냐 제 기준으로 수위 높은 애니 나오면 그것도 야동에 포함합니다 장난해요? 어 있네 있네 수위 조절 안되는게 있네 빨리 지어요 아니 엔딩 기질을 모르잖아요 내려가 지으라우 말..말빨로는 어...말빨로는 이기만 네 건설이나햇 뭐냐 제공님도 빨리와 여기 건설이나 해요 아 건설해야지 곰도수로 어 빨리빨리 지으라우 곰도수 안설치 안된다 USB에 뻑구기집 불씨건물동무 이러면 안된다 빨리 지으라우 음 작업장이 아주 평화롭구만 순간 소름소름 뻑구기 뻑구기 원진기진 찾아갔는데 그냥 나한테 TPA해요 어 1번 칠테니까 나한테 TPA를 하실 않게 아 이거 뭐야 이거 네네 동무 이거 빨리 치우라우 아 딩킴 아 딩켰네 이놈 미친 방금 제거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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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으켰 메딕 이렇게 이렇게죠 이익이익 꾹 누르면 되요 되겠어 좋아 눈이 흐릿하군 사과를 먹는다 메몬님 W둘러가요 뭔데요 아뇨 D둘러 좋아 우라이버님 대신 걸렸군 이렇게요 되겠어 아뇨 D둘러 다시 아 또 싱크가 안맞아요 보자 이제 슬슬 아 엔딩 라이플이다 자 싱크가 안맞으면은 아주 화가머냐 방법은 간단하지 고버렷 고버렷 자 러스트 재부 재부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싱크 맞추는 중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뭔 개소리요 들립니까 싱크 로딩중 로딩중 로딩 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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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싱크 맞는데? 자 싱크 맞췄습니다 싱크 맞췄고 어 싱크 맞네요 어 싱크 맞네 확인해보고 싱크 맞네 자 싱크 맞췄고 이제 싱크 맞는거 같으니까 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간다 어 싱크는 1에 맞추면 돼 앙종을 시작 숙청을 숙청잼 자 들어갑니다 이제 싱크 맞지 않나? 아 아 아